여러분! 영상 시작 전에 알려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댓글 써주시면서 로봇룩스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추천을 통해서 로봇스를 선물로 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르밍메이입니다. 지금 뭐 만원절 이벤트인지 암튼 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어요. 근데 애완 동물을 무한으로 장착을 할 수 있는 게 나왔다는데 뭐지? 진짠가? 그리고 프리 한정판 펫 프리 한정펫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얻어야 할지 이제 한번 볼게요. 일단은 어 이거구나! 에? 9,999로 박스? 아 너무 비싼데? 어쨌든 애완 동물을 펫을 무한으로 장착할 수 있고 3일 동안 파나봐요. 아 진짜 내가 아무리 허골하지만 이거는 좀 오반데?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사볼게요. 그럼 진짜 너무 우구적인데? 이거 내 돈 그냥 뺏기는 거 아니에요? 진짜? 설마 만원절 장난이겠지? 설마? 진짜라고? 에반데? 이거 진짜면은 그냥 거의 뭐 잠깐만 된 거야? 껴 볼게요. 어 뭐야 뭐야? 어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 여러분 이거 실화? 아니 이게 된다고? 헐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진짜 9,999로 박스 주고 난 그냥 이렇게 후구짓을 한 거야? 설마? 진짜로? 이거 안 돌려준다고? 여러분 10만원짜리 후구짓을 한 걸까요? 근데 다이아는 겁나 많이 들어오겠는데? 와 진짜 다 깨졌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? 아 잠깐만 아니 진짜 3일밖에 못 쓴다고? 설마 만우절이겠지 설마 아 돌려주겠지? 여러분 이거 안 돌려주면은 진짜 역대 최고 후구짓 한 거거든요? 그냥 바로 10만원 공중 보양 된 건가? 어 다이아 들어오는 것 봐 와 미쳤다 여러분 이게 뭐야? 아 개웃기네 진짜 아니 이게 뭐야? 와 썸네일 각 이렇게 약간 썸네일 각 와 진짜 미쳤다 이렇게 되고 한정패스는 어떻게 얻는 거지? 볼게요 한정패스는 어디야? 한번 도감작을 볼까요? 어우 렉이 너무 심해서 잠깐만요 아니 뭐야 이거 장착 해제도 안 되는 거야 설마? 아니 장착 해제도 안 되는데 여러분 아니 아니 뭐야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우 이 엄청난 렉을 이끌고 어우 렉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쭉 어 얜가? 어 얜가 보다 음 여러분 지금 이 애플이플 이거 이거 이벤트 같거든요 이거를 하면은 이제 한정패스를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? 어떻게 하는 거지? 어허 아 지금 첫 번째는 깬 거고 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깨하면 주는 건가? 여러분 제가 이번에 무료 한정패 피퍼멜론 없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채팅창에 에이플이플 라고 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펫을 세 마리 주면 되는데요 한번 아무 펫이나 줘볼게요 어 깨졌다 오 세 마리만 주면 되네요 아무 펫 세 마리 주면은 지금 두 번째까지 깨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페스티브 엘프 세 마리를 합성하면 되는 건데 이 페스티브 엘프가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펫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겁나 떡상 그래가지고 가격이 한 20억을 하더라고요 하나에 네 아무튼 그 페스티브 엘프 세 마리를 합성을 하면은 이 무료 한정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얼른 엘프 구하셔가지고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무료니까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그리고 제 펫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crise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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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